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혹시 궁금했던 점이나? 제가 앞으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야 돼요. 맛있게 드실래요? 어떤 점이 가장 비정적인가요? 젊은이 같지 않아요. 요즘 아이돌같은... 어른스럽네요. 아, 알겠습니다. 한 마디 해주세요.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. 평소에는 한 번이에요. 건강하시면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. 네, 너무 좋으셔서... 먹고 오셨어요? 한 마디 남으십니다. 네. 커피 좋아하죠? 네. 좋아진 않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같이, 같이, 같이. 자신이 한 번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올려놓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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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 한 명이 보내요, 예. 선생님, 어때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계속하세요. 아니, 예. 선생님이시죠? 네.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네. 한 명씩 웃어주실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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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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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생으로. 잠깐. 진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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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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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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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나오셨어요. 마지막 분인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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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